코로나193 3 5 5 방승 뮤지션을 얀습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바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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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거 원래 내가 하던 짓인데 이거 형이 올반네 그러니까 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 이런 짓이 재밌어 형 나 재밌어서 하는 거야 계속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 봐 또 그래요 에이 이 사람 그만해 그만 자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따로따로 리뷰를 했었고 그때도 간단하게 비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비교만을 위한 컨텐츠 이 클라우드와 다이나마이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품들이고 프리앰프와 마이크 사이에 끼우는 그러니까 프리앰프의 역할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마이크 증폭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내장되어 있거나 혹은 아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완전한 어떤 프리앰프라고 보시기 보다는 그 사이에 이제 넣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마이크 신호 다이나믹 마이크와 리본 마이크 신호를 끌어 올려주는 증폭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클라우드 가장 유명한 제품들이죠 이 두 개를 오늘 비교해서 들어보고 어떤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매력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나마이트는 마이크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렇게 연결하고 마이크가 길어지는 거죠 마이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다가 얘를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연결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잭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줌으로써 이게 구동이 되는 잭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니까 디아이 쓰시듯이 쓰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여기다가 잭을 추가로 연결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다이렉트로 구동을 시킬수록 가장 음질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크에다 직접 연결해서 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유행하는 조합이 있었죠 7B를 사가시는 분들이 이 다이나마이트랑 세트를 엄청 많이 사가셨습니다 7B의 기본 톤 자체도 되게 좋은데 그 기본 톤을 어떤 노이즈의 증폭 없이 따뜻하게 같이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에다가 색감도 그렇고 연결하는 방식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여기 좀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SM7B를 사가시는 분들이 세트로 많이 구매를 하셨던 다이나마이트 제 제자도 딱 이 조합으로 샀어요 7B와 다이나마이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제 주위에서는 베이시스트 분들 그리고 드럼 치시는 분들이 킥이라든가 스네어 쪽 주요 악기들에 좀 연결해서 이 사운드 증폭과 톤메이킹을 위해서 하시는 걸 봤는데 제 기억에도 그때 되게 기억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진짜 직관적으로 그냥 확 좋아지니까 맞아요 그 증폭이 20dB 이상 거의 25dB에서 28dB 한 이 정도까지 증폭이 되다 보니까 딱 우리가 처음에 끼웠을 때 느낀 게 이야 볼륨 너무 크다 줄여 줄여 이거였잖아요 역시나 오늘도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확실히 볼륨량 자체를 일단 확보를 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소스를 쓸 때 원래 인프 게인을 엄청나게 땡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없이 좀 더 여유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버즈비트 사이트 상에서 클라우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CL1 되어 있죠 영혼마저 끌어올린다고 클라우드리프터의 원조 다이나믹 마이크와 리본 마이크의 택색과 선명도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마이크의 감도는 끌어올리면서 노이즈는 전혀 없는 이런 사운드 특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소리 끌어올리면서 노이즈도 같이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걱정 붙들어 매세요 기가 맥히게 누가 만든 거야 이거? 프리앰프의 개인 땡기는 거랑 뭐가 달라 기가 맥히게 끌어올립니다 약간 좀 뭐랄까 현실 말투로 쓰셨네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가 좀 뭐 이거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운드 사운드지만 진짜 이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뻐서 뭐 이렇게 구비해 두실 때도 이렇게 뭐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깔려 있어도 그렇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네 그냥 녹음한 파형 우리가 흔히 그 마이크 개인 많이 안 땡겨 놓고 녹음했을 때 다이나믹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파형이죠 근데 CL1을 장착하면 25dB까지 증폭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특징적인 퓨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팬텀 파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팬텀 파워로 구동을 하셔야 돼요 386g에 5.1cm 5.1cm 14.6cm 직기 6면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인 23.3 마이크로 팬텀 파워가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최대 25dB까지 증폭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클라우드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나마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나와 있네요 가격은 더 저렴하죠 다이나마이트가 아무래도 다이나믹과 리본 등의 패시보 마이크에서 신호를 증폭시켜줍니다 똑같죠 역할이 같습니다 그래 이름 잘 지었어요 진짜 다이나마이트 생긴 것도 다이나마이트 같이 생겼는데 하는 것도 진짜 다이나마이트처럼 소리를 빵 증폭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아주 디자인과 컨셉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8dB에 28dB 더 높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크에다 다이렉트로 자 여기에 사용 용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스펙은 이게 개인량은 일단 다이나마이트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일단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 사이트 상에서 살펴봤고 미리 준비해놓은 녹음 파일들을 모니터를 해볼게요 오늘의 시연곡은 조니 스팀슨의 플라워라는 겁니다 플라워 요새 한참 유행하는 그런 감성적인 느낌의 로우파이팝 굉장히 인기는 하죠 제가 사실 이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듣다가 좋아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네 오늘 이걸로 하자 주장을 하셔서 바로 이걸로 했습니다 네 어떤 순서로 들어볼까요 일단 그냥 다이나믹 58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희가 뭐 25dB 28dB 그리고 증폭 없는 거 이렇게 들으면 너무 그 볼륨 차이 때문에 원활한 비교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볼륨 양은 저희가 비슷하게 미리 맞춰놨습니다 네 개인 양은 일부러 미리 맞춰놨고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없는 거 네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cuts up like a sweeter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All my life 아 가성 잘해 네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네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가성 가수야겠어 이런 곡 써서 가성 가수 가이드하시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성 가수요 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네 네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꽉 차는 느낌이 들죠 하위 쪽이랑 이런 게 되게 저기 알차죠 소리가 그쵸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cuts up like a sweeter 아 생동감이 확실히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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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출력이라도 확실히 다르죠 톤이 그죠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 오팔 특유의 그 살짝 그 답답스러움 그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라이브 환경에서는 그렇게 도드라지게 티는 안 납니다만은 이제 이걸로 우리가 데모 작업을 했을 때 항상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상세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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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엘은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조금 공격적이게 하여가 좀 부스팅된 느낌이면 시엘은 전체적으로 풍성한 느낌 진짜 이름처럼 그죠? 농구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진짜 은총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다이나마이트는 정말 이렇게 좀 폭팔려 이렇게 빵 하고 이렇게 증폭해주고 클라우드는 전체적으로 부웅 끼워주는 느낌 자 그럼 드라이 소스로 하나하나 다 비교해 볼게요 네 오팔입니다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죠? 네 시엘입니다 시엘이요 이런 느낌 확실히 그 저기 클라우드 자체가 조금 더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어떤 특정 EQ 때가 이제 부스팅 되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쨍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 좀 더 기분이 나는 거는 다이나마이트인 것 같고 아 근데 내가 좀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좀 EQ라든가 뭐 이런게 좀 다 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컬 성향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마이크로 뭐 숨을 받는 악기가 됐던 거 아냐 아니면 혹은 뭐 연주자 뭐 라인으로 가는 연주자에 따라서도 좀 성향이 갈리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느낌이 뭐 은총씨 말에 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약간 그냥 케미 스타일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둘 다 똑같이 10점을 갖고 있는데 저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5점을 뭐 속도 공격력 이렇게 몰깡을 하는거 속도 공격력? 어 약간 그 피파카드처럼 있잖아 근데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2점 공격력이 2점 수비에 2점 드리블에 2점 패스에 2점 막 이렇게 막 준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스탯이 올 상승하는 느낌은 클라우드 쪽이 좀 강하고 근데 뭔가 확실히 그냥 공격적으로 빡 꽂아주는 느낌은 다이나마이트가 좀 더 있다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거네 클라우드는 칸테네 클라우드는 칸테 느낌 칸테가 보면은 뭐 대단하게 잘하는게 없는데 잘하죠? 다 잘 완전 육각형이잖아요 다 잘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나마이트는 완전 공격수 헤리케인이나 어 케인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 근데 케인은 좀 사실 좀 다 잘하니까 나름전적으로 다 잘하니까 살라? 살라? 살라 같은 느낌? 어 그렇습니다 인자기야 이런 느낌 공격만해 뭐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좀 몰빵 스탯이 몰빵 되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보컬 마이크로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보컬 전용으로 맞아요 그런거 같아요 보컬은 확실히 그 하이가 직관적으로 들렸을 때 딱 오는 만족감이 확 크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사운드 소스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사용하시는 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드러머 분들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사운드 소스에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고 보컬 특히 다이나믹과 리본 계열에서 다이나마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 직관적인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디까지나 취향 차이예요? 이제 똑같은 작곡가라고 했을 때도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이제 기타 베이스고 형님도 기타 베이스인데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또 가이드도 또 본인이 하기도 하니 근데 이제 뭐 기타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형님은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뭐 다이나마이트가 좀 있으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지 않겠는가 아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이드는 제가 하지 않으니 기타 소스만 좀 더 좋게 해줘야 되니까 뭐 클라우드 왜냐하면 그게 결국 픽스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뭐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이런 관점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어차피 사실 저희가 실제로 녹음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이제 컨텐서를 사용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색 있는 다이나믹이랑 이제 섞어가지고 사용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사운드 증폭의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약간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한 끗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증폭으로는 다이나마이트 쪽이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 요렇게 저희가 그냥 용도만 나눠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네요 둘 다 아주 양질에 좋은 마이크 증폭기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왜 인기가 많은지도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두 브랜드 사실 비교하면 좀 걱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혹시나 좀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더 하나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났고 네 그렇습니다 사이 좋아요 근데 합쳐서 해보는 것도 궁금하긴 하네 근데 어쨌든 두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포지션을 확실히 달리하고 있고 둘 다 되게 좋네요 둘 다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클라우드와 다이나마이트를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봤고요 확실히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둘 다 인기가 많을 만큼 검증이 된 제품들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취향에 따라서 다이나마이트와 클라우드 중에 뭐 하나 가져가시면은 집에서 이제 그 헌덴서로만 녹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도 충분히 레코딩용 데모 제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관이 또 열리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사운드 소스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다이나마이트와 클라우드 비교 시연이었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연주자 보컬 모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 클라우드 였습니다 방구서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공찬의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